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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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산 서면이에요 서면에서 소카를 빌려서 움직이려고 같이 먹어볼까요 움직이기 전에 커피 한잔 사 마시려고 커피소 왔어요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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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사서 이제 소카를 찾으러 가고 있어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아요 pr ulture 어디를 마시멜로 배 보여드려 기름 Для ход 주의 пров 그렇죠 된장국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계속 먹겠네 약간 그런 매력있어 잘 먹겠습니다 밥봐 밥이 산이야 산이 밥이 이마코 오랫겠지 이렇게 한 쌈을 싸서 맛있겠다 자 이제 밥을 비빌거야 초량불벡에 꽃은 비빔밥이지 안 넣어도 돼 그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비벼서 무채 얹어먹으면 맛소리가 나 됐어 여러분 여기 초량불벡 이바부 마을인데 발 엄청 불어 경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초량불벡 꼭대기 동네에서 바라보면 아 여기 바닷가가 보여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여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전경이에요 너무 맛있다 여기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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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에 초량동 168개단 저 밑에 경서버 여기 내려가다보면 중간중간에 가게들이 있어 옆에 모노레일이 이렇게 레일이 있어요 올라올 때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오거든요 경서버 경서버 진짜 계단 168개야 168까지만 세면 올라가져 있을거야 버튼을 누르고 시간을 재서 올라가는데 너무 웃긴다 이거 그치? 나 이거 누르고 가면 30분 나오거든 시간을 재면 매달 걸리지 난 그냥 올라가야지 자 슬슬 올라가 볼게요 자 슬슬 오 나 내리바퀴 해보면 오르막퀴 내 발로 걸어갈거야 와 장난아니다 진짜 이게 진짜 여기서 보면 정말 경사가 어마어마해 와 진짜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직 가정집이 20분에 계단을 막 두세씩 올라간다는데 하늘이 오 굉장히 요양한데 허리끈을 좀 더 졸라매 봐 모래시계만이야 그러니까 그래비 힘들지마 오 조심해라 야 너 죽.. 너 떨어지면 죽어 나도 같이 죽을게 너무 예쁘다 아 아 그러네 영상 찍어야 했어 예쁘다 조각을 타일 붙여놨네 그치 그림이 아니라 타일이야 그치 타일 붙여놨어 이 경치는 진짜 좋다 아 그러네 그치 타일 붙여놨어 여우같은데 저 어묵 어묵 어묵을 처먹고 싶어가지고 과자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한테 욕먹을까봐 메뉴판만 서성이고 있대 오뎅 귀신 저거 커피샵인데 어묵 카페 커피 한잔 할테야 음료 한잔 저게 최고 기록 28초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요렇게 중간중간에 경치를 볼 수 있게 와 빨리 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너무 멋있다 그치 저 부산항대교 부산항대교 맞지? 저 멀리 경치가 진짜 미쳤어 너무 멋있어 좁은 골목으로 내려가면 길이 있는데 여기 양쪽이 더 주택가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조용조용히 다녀야 돼 뒤로 바다가 바로 보여 너무 멋있다 뒤로 바다가 바로 보여 밑에 바로 바닷가예요 이렇게 바닷가를 따라서 저 집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뭔가 되게 옛날 동네 그런 느낌이에요 파도 소리 들리나? 너무 멋있지? 바닷물이 되게 깨끗해요 바닷물이 되게 깨끗해요 바닷물이 되게 깨끗해요 예수 바닷물은 정말 바닷물을 착오하고 여기 진짜 좋아요 한번 또 와보세요 진짜 내 집 앞에 이런 바다가 있으면 아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을 거 같아 여기 진짜 이상해서 살고 싶더라니까 예전에 왔을 때 저 머클리가 다 바닷가야 다 바다야 진짜 저 꼭대기 층에 있으면 진짜 좋겠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이름이 통돌이야 삼성 통돌이 세탁기 여기 옥상 올라가는 계단 너무 귀여워 진짜 옛날 살던 그런 집 느낌이다 그치 축제시장 입구여요 삐삐 언니 빙키지 축제시장 왔는데 여기 캐릭터샵이 정말 미쳤어 여기서 스누피 득템했어 너무 좋아 완전 취향 박살났어 여기 와서 예쁜 거 너무 많아요 오고 봐 백설공주 이렇게 눈이 밝았네 술 한잔 했나봐 한잔 걸쳤나봐요 너무 귀엽지 스누피 귀여운 게 너무 많아 여기서 엄청 많이 샀거든 이따 보여줄게 네 여기잠깐 오빠 너무 귀엽다 미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송정해시옥장인데 이렇게 파도타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날이 쌀쌀한데도 다들 이렇게 서핑하시느라고 엄청 많이 오셨어. 신기하다.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생긴 거 너무 멋있게 생겼지? 얼른 먹자. 어디 시장 갔었지 우리? 국제시장을 갔다 왔어요. 국제시장 하울! 뭐 사왔는데 한번 구경해볼까요? 짱구 파우치! 짱구 파우치! 꽃볼펜! 그리고 브로치인가요 이거? 맞네요. 슈퍼마리오 브로치. 그리고 와펜인가요? 꽃 와펜. 아까 볼펜이랑 세트야. 너무 귀엽지? 그리고 진짜 됐다 귀여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다음에 오우 스누피 와펜. 국제시장 갔는데 문구 파는 너무 예쁜 문구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열쇠고리도 하나 사왔지. 그다음에 그립톡. 스누피 그립톡. 그리고 이거 봐. 가방. 조그만한 스누피 가방. 그다음에 찰리 브라운 가방. 이거 들고 다닐 거야 내가. 스누피 슬리퍼. 겨울 슬리퍼 샀어. 통과제리 열쇠고리까지. 이거는 친구가. 너무 귀엽지? 이렇게 국제시장을 털어왔어. 국제시장 가니까 진짜 이쁜거 많더라. 더 사오고 싶었어. 여러분들 국제시장 가면 이쁜거 많이 사오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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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